미국 서부여행 저는 여행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이플 박재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세미나 끝나고 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디즈니랜드 파크를 입장하면 처음에 만나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디즈니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충분히 광각이 아니고 24mm로 찍으셔도 이 정도 화학세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티트나 스위블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게 옛날에 막 엎드려 찍고만 했어요 아주 평양이 활발히 지와와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16mm였어서 근데 되게 안정적이 좋은 것 같아요 공간사진가 분께서 공간적으로 칭찬을 해도 좋아요 제가 또 이렇게 심장이 띕니다 해외여행 나가실 때 여분 배터리 몇 개를 챙기시나요? 저는 사실 배터리 많이 안 챙겨서 2개 가져왔어요 2개 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중학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